안녕하세요. 에이빙뉴스 말씀 본부 최지훈입니다. 저는 지금 페컴에서 주관하는 모바일 프레스 파티에 와 있습니다.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리는 전시회 전에 전 세계에 많은 수백 명의 기자들이 참여하는 프레스 행사로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올해는 하웨이, ZT, 삼성, LG 같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모바일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요. 한번 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